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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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네. 뭐야? 어디 갔어, 나? 어? 선배님! 성주 오빠! 너무 바로 받는 거 아니야? 어, 휴대폰 하고 있었어. 아, 그래요? 깐죽코츠 아이잖아. 스키질이 되면 한번 이렇게 해 주세요. 시간이 나면 한번 와주고, 편안하게. 알았어요. 너 살 너무 많이 빠졌어. 건강 조심하고. 안 돼. 알겠어. 들어가. 성주 오빠! 아직 오픈을 안 한 거야, 뭐야, 이거. 망했어요? 장소 안 돼서? 어디 갔어, 다? 아니, 이제 청구 다 됐지? 아니, 이게 포차 같아요. 포차예요. 이거 봐봐요. 우리가 애당초 실내에서 할 걸 그랬어. 아니, 포차 같아. 이게 아늑하고 손님들도 좋아할 것 같아. 네, 진짜 실내 포차 같아, 실내 포차. 자, 끝나는 시간까지. 네.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 아니, 지금 뭐 하시나요? 손님들. 왔다. 왔어? 와, 왔다. 이걸 깜빡했네. 여보세요? 어디야, 오빠? 내가 깜빡했어. 내가 이거 얘기를 해 줬어야 했는데. 뭘 깜빡해? 뭘 깜빡해? 일단 기다려봐, 내가 앞으로 갈게. 아니, 뭘 어떻게 기다리는지 얘기를 해줘야 기다리지. 그냥 서 있어, 미안해, 진짜. 이 앞이거든? 내가 금방 갈게 기다려. 지금 오늘 알바 오기로 한 친구가 거기 앞에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갈게. 빨리 오라고 해. 지금 갈게, 갈게. 기다려, 갈게. 스파, 스파. 오늘 스파. 창피하게, 창피하게. 이상준! 창피하게 됐다. 전여친 왔다, 이상준. 야, 저기 있네, 씨. 야! 와! 상준, 이상준. 이상준. 야, 여기서 보니까 진짜 바뀌었네. 여기서 보니까 잘 되겠다,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 따라라라라. 방금 말이야, 이국주야. 이국주. 뭐야? 미안해, 미안해. 아니, 이게 영하 10도에 이게 다 날라가서 이사했어. 그런데 정신이 없어서 얘기를 못 했네. 아니, 정신이 없어서 지금. 사람이 왔는데. 이거를 우리가 직접 다 옮겨서. 바로 앞이야. 손님이니까. 나는 먹을 준비하러 왔는데. 그런데 보통 남자가 이거 라면 들고 있고 여자가 꽃 들고 있지 않나? 이거 바뀐 것 같은데. 아니, 저기 남아 있기를 챙긴 거야. 안 쓰라고. 아, 이리와, 이리와. 아, 이게 불을 켜야지, 불을. 아! 제대로이야. 여기 보자야, 봐봐. 저기 주황색 보이지? 아니, 간판은 있는데. 어머, 어머, 세상에. 어머, 어머. 선배님이다. 선배님, 선배님. 잠깐만, 그런데 처음 봤는데 너랑 나랑 들어가는데 스페셜 알바가 너인지 모르시거든. 모르셔? 그런데 내가 이거 꽃다발 들고 이렇게 둘이 들어가면 프로포즈 받은 사람 같은 거. 오빠는 봐봐라. 이런 거 싫어한 척하면서 이런 걸 계속 언급을 하잖아. 관심 있네. 아이고,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선배님. 날라갔어, 다 날라갔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 어떡해. 인수박체로. 이전에 해도 괜찮아. 괜찮지? 분위기 괜찮네. 너무 춥고 날라가서. 부탁해. 알겠습니다, 선생님.